찬성 노트? 이게 뭐야? 아, 이제 속이 좀 풀려. 찬성 노트 뭐예요? 왜 요즘 알바해요? 옥 씨한테 찬성할 때마다 만 원씩 뭐 그런 거? 그런 거 아니야, 오해야, 응? 무슨 입 짭달하겠다. 그 아이가 나도 좀 합시다. 저, 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. 돈 만 원에 우리 모두를 팔아넘길 그런 사정이 뭔데? 저, 실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와서 이사를 왔는데 우리 집 자전거를 갖고 왔어 갖고 왔는데 내가 이산척을 갖고 왔는데 내 돈으로 갖고 갔다 줬는데 내가 이렇게 말해줬어. 엄마, 엄마. 잘못했다. 뭐 어디서 있을게? 막음 했어. 내가 거기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안 빠진 것 같은데 우리 집 자전거를 갖고 왔어. 딱 과란 거지. 거기서 이렇게 와서 달라며 새다 와서 내가 그렇게 갈게.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. 그렇다고 그래. 본부장이 하잔대로 다 해요? 야, 저 내가 죽일 놈이다 미안하다 한가자, 응? 하기는 뭐 483만원이 적은 돈 아니지 나오셨습니까, 본부장님? 다채로운 즐거움 JTBC 다채로운 즐거움 JTBC